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10편 99편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사상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하께 간과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켜도다. 아멘.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10편 99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98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인 이 10편 98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만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입니다. 여하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하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하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위에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일 때문에 오늘도 보호자에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어머니 끊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간절한 강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구란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의 하루의 삶은 응답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를 받고 또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술 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6절에 그의 제상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강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강구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강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나오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자랐고요. 기도 가운데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국 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금의 노예에서 이끌어낼 때에 열 가지 기적,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이 열 가지 기적의 배후에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강구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기적을 익힐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강구에 응답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에 나의 강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믿음으로 내어놓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형이오 또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죠.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이 맞으면 어쩌면 우리는요 아론이 강관 덕분에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고 평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론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맞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강구하기만 하면 돼요. 강구하기만 하면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평안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후손들도 대대 손손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평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아론처럼 강구하시길 바라요. 아론처럼 후대들을 놓고 자손들을 놓고 기도하고 후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도록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사무엘의 강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오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삶이었죠.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생각까지도 응답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사무엘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사무엘에게 주신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세나 아론처럼 또 사무엘처럼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도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급 파괴하셨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약길을 가는 가운데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차가운 그 기온 견디기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그 햇살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약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 걸음까지도 살피시면서요. 세밀하게 이렇게 임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이렇게 출발하고 또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또 만나지는 사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시면서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인도를 받으려면요. 구약의 인물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동행이란 말은요.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승천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찬송과 430장 1절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에녹처럼 오늘도 찬송과 가사처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색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행적을 누가 기록한다고 한단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의 삶 또 일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어서도요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가 나가야 될 길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하루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돼요. 빌리포스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보는요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운 것 이걸 전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했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려고 강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응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처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강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주일 지나면 또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친척들을 만납니다. 지인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또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강구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 안에서 강구하여 응답받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